송디바 집에 초대된 탈론즈 어서와요 여러분 많이 배고프죠? 그래서 이 디바가 준비한 불닭볶음면 드셔보시와요 흠... 겨우 초대해서 먹인다는 게 그냥 라면이냐? 노노노... 쪼까 매운 라면이에요 흠... 라면이 매워 봤자지 죽음의 진사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아조씨 매워요? 물 줘요? 우유 드려요? Ы.. 아...피엄... 뜨 performed... 안매워 아...보고 싶어 그렇게 되네요? 어렸을 적에 난 불닭볶음면이 무서웠어 올씨즈 읍? 어..혼자 있고싶어요 다 나가주세요 여기 관심이에요? 우유사항에 이거 다 벗으면 감정이 없어